사순죄 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기 대전교구 대천성당 주 은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우 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죄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은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샘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님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신체를 바로바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자 하면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움직이는 발을 멈추고자 하면 바로 발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제어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라고 하면 딱 멈출 수 있고 미워해야지 하면 그 순간부터 바로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죠 그나마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보다는 호감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집니다 비호감인 사람과 점점 지내다 보면 비호감으로 쭉 이어질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호감으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 특히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 직전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죽기까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은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제어하라 즉,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는 겉으로만 용서한 척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까지도 포함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니까 용서해야지 이런 용서가 과연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일까요? 이는 나를 위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하느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느님께 드려서 무언가를 잘해서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당연하게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내 마음을 제어하려 노력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마음을 다잡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고린토일서 13장 7절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느님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 나를 사랑하며 이미 다 용서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오늘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대천성당 주은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주은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제 궁금해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